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라스타의 차드스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북신센터에서 출발할 거예요 가까이에 있으니 잘 따라오세요 그럼 출발 카드스는 말차 포켓몬으로 풀고스트 타입입니다 진화 방법은 카드스가 검작 첫전 또는 벌작 첫전을 사용하면 고울인 차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특성은 대접이며 숨겨진 특성은 내열입니다 대접은 등장시 아무런 성향을 입력시키며 숨겨진 특성인 내열은 그때 타입 기준 및 화상의 백인지를 절반만 봤습니다 카드스를 공격하기 좋은 타입은 보스트, 비행, 얼음, 악, 불꽃이며 바이올렛에 나오는 카드스의 탈명은 개인차의 미장품처럼 보이지만 핵은 전혀 상관없는 포켓몬이라고 밝혀졌다고 하네요 핵은 전혀 상관없는 포켓몬을 찾았고요 에피소드 State 완성이 오늘은 테라스텔로가나 차대 스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